안녕하세요. 슈미다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템은 라바케이블에서 나온 핑크 다이아몬드 시리즈 출시되었습니다. 넵. 얘는요. 우선 색깔이 확 네띠잖아요. 핑크로. 라바케이블 사 자체가 케이블 외에 다른 어떤 제품도 만들지 않는 걸로 유명하고요. 오직 케이블만 연구하는 회사입니다. 퀄리티에 비해서 좀 저렴한 가격이고요. 그리고 특히 모든 제품을 미리 만들어놓지 않고 주문 생산하는 것으로 되게 유명한데요. 톤이나 기능성, 내구성 등 케이블에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절대 빠뜨리지 않는 고퀄리티 제품과 저렴한 가격대로 많은 뮤지션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모델 가져왔는데요. 우선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. 그리고 얘는 라이트 앵글하고 스트레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결합 상품이고요. 이 딱 보시면 또 금장으로, 금도색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. GNH사의 금장 플러그라고 합니다. 그리고 순도 99.9% 코포 컨택컨덕터가 이 안에 납입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4%의 실버 연락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안쪽에 납땜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휴딩처리도 고사양으로 제작된 케이블입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 색깔이, 일본에서 제가 케이블을 직접 만든 적이 있는데요. 케이블 색깔에 따라서 흘러가는 전류의 양도 또 달라진다고 해요. 그네들의 그런 디테일한 조건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붉은 계열이나 핑크 계열이 좀 더 전류가 좀 더 잘 흐르고 약간 더 따뜻한 소리를 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그래서 제 케이블도 지금 다 빨간색, 핑크색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블 색깔 핑크가 뭐냐 하지 말고 사운드에 약간 신경을 쓰시고 관찰을 하신다면 이런 색깔의 케이블로 음악적 사운드를 높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얘는 가격대가 39,900원이에요. 네, 3만 원대의 가격대로 여러분들 핑크 시리즈 라바 케이블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? 갖고 싶어요? 그러면 가지세요! 다음과 России! Stockholm A simple 초반송 예전 reagent